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눈에 더워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아이를 둔 멀쩡한 공무원이 어떻게 월복을 자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같은 주장은 문정부는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줄곧 강요해 왔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국민들이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한 점 의욕 없이 사건의 경의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특혜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권리죠. 알 권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이모씨가 자진 월복했다는 주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주장을 펼치는 문정부를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결국 견디다 견디다 못한 유족은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입니다. 마침내 지난 11월 12일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강우창은 사망한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해양경찰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재판부는 이모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자료에 대한 대부분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 관련한 무궁화 19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입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0일 날 사건 당시 국방부, 해경, 해수부와 주고받은 보고 및 지시 관련 서류 등 3건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이렇게 또 지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안보 등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국방부 관련 감청자료에 대해서는 이 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 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 시신 훼손 장면, 실종 공무원 이 시를 발견한 좌표 등 사건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 직후에 이 시체계의 대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와 해경, 해수부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청와대 부속기관 국가안보실에 대한 정보청구를 재판부가 인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 인용해 준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개청구가 인용된 해경자료를 참조하게 되면 당시 선박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망한 이모씨가 정말 월북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면 법원의 일신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11월 30일 날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청와대가 정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날까 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모씨가 북경비설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후에 이모씨는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내렸어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살되어서 시신이 소각되는데 불구하고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가의 존립 이유는 바로 자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존립 이유인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될 수 있느냐.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한 번도 경영을 보지 못한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라도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게 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유족들의 그런 한도 풀어주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국민들이 알걸리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